피부에 얼음을 대는 것의 2.7가지 주름을 줄이고 여드름을 예방하며 다크서클을 완화하는 천연 화장품을 찾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 글을 읽어보자. 피부에 얼음을 대는 것의 이점에 대해 함께 살펴보자. 피부는 조기 손상과 노화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에 노출되어 있다. 그 중에는 환경의 독소, 자외선 및 부실한 식습관 등이 있다. 이처럼 해로운 작용을 막고 보호막을 형성하는 다양한 화장품과 치료제가 판매되고 있지만 매우 높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오늘은 피부에 많은 이점을 선사하는 얼음 테라피를 소개한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결을 위해 굳이 많은 돈을 투자할 필요는 없다. 1. 피부의 탄력을 선사한다. 얼음 한 조각으로 토너를 대체해보자. 얼음의 찬기가 늘어난 모공의 크기를 줄이고 피부를 부드럽게 가꾸는 데 도움을 준다. 얼음을 피부에 문지르면 피부에 탄력이 생겨 주름이나 피부 처짐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운동의 효과를 보완하기 위해 다리나 엉덩이의 얼음을 사용할 수도 있다. 2. 주름을 줄인다. 얼음은 피부의 혈관 수축에 흥미로운 효과를 선사한다. 이는 혈액 순환을 개선하여 세포의 산소 공급을 개선할 수 있으며 과도한 염증을 조절하고 활성 산소가 피부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얼음을 주기적으로 사용하면 피부를 유연하고 탄력있게 유지할 수 있어 잔주름 및 조기 주름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3. 눈 밑 처진 살과 다크서클을 완화한다. 다크서클과 눈 밑 처진 살은 대개 혈액순환 장애 또는 수분 저류로 인해 발생하지만 특정한 화장품 사용 및 수면 부족이 그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 경우 피부에 얼음을 사용하면 다크서클을 몇 분 내로 줄일 수 있다. 잠에 들기 전과 아침에 일어나서 얼음으로 눈가에 마사지를 해보자. 얼음은 과도한 유분을 생성할 수 있는 피지선의 활동을 조절하는 데 유용하다. 얼음의 보습 및 수축 효과는 모공을 정화하고 여드름을 유발하는 피지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 피부에 얼음을 몇 초 동안 대고 있으면 과도한 유분을 조절할 수 있다. 5. 건조한 피부 얼음의 보습 작용은 피부의 각질 제거를 촉진하고 수분을 공급한다. 또한 피부의 pH 수치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므로 건조한 피부의 효과적인 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6. 화상의 증상을 완화한다. 얼음 테라피는 시원한 온도와 보습 작용으로 인해 가벼운 화상을 치료하는 데 훌륭하다. 얼음을 문지르면 따갑고 가려운 느낌을 완화할 수 있으며 빠른 회복을 위한 세포의 활동을 촉진한다. 7. 여드름을 예방한다. 얼음은 모공을 정화하기 때문에 블랙헤드와 여드름의 출현을 막을 수 있다. 하루에 2회씩 얼음 테라피를 반복하면 각질 제거를 촉진할 수 있다. 보다시피 얼음 한 조각이 제공하는 이점은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한 상처가 생길 수 있으니 부드러운 천으로 감싼 뒤에 사용해보자. 2회씩 운소한 자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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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은 아니기 때문에 2회씩 설치한 상황이다.